안녕하세요 마성차트입니다. 토요일 주말 잘 보내셨죠? 오늘 레코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공부거리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. 이렇게 레코딩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 거래량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매매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조정 받을 때 나오는 이 최대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공략을 해야 될 어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 물론 어 최대 거래량에 대해서 뭐 최대 거래량을 어 띄운 갭을 띄운 뭐 장대 안봉 아니면 역대급 그 거래량을 띄운 뭐 장대 은봉 이런 캔들도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은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어 알기 쉽게 그냥 다 종합해서 하나로 제가 한 패턴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하나씩 볼게요 먼저 그러면 대형 포장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 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1봉 차트 입니다 1봉 차트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부근 제가 지금 여기 체크를 마킹을 좀 미리 해뒀는데 자 여러분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기 전에 이제 과거 요 자리를 볼 때쯤 우리가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여기가 역대급 최대 거래량 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근입니다 좀 올려서 보여주시면 요 부근 이에요 요 부근 네 여기서 이 뒤에는 보시면 안돼요 요 앞을 보셔야죠 항상 우리는 어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요렇게 앞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되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앞부분부터 보셔야지 뒤에거 다 보고 나서 어 때리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주시고 수죠 그쵸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역대급 거래량 이 당시 역대급 거래량을 띄운 봉입니다 여기서 어 점상을 가고 또 15% 이상 오른 다음부터 누르죠 이 역대급 거래량 터진 이 이후로 그러면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는데 예 눌렀던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 1300원 한번 기억해 보세요 1300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1300원 근처에 와서 이 1300원을 어 거래량을 쏘면서 뚫어줄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역대급 거래량 터진 부근부터 제가 지금 현재까지를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 부근이죠 1300원 그쵸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한번 뚫어주고 눌러주고 또 뚫어주고 눌러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부근을 볼게요 1300원 위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어떻게 해요 이 역대급 거래량을 어떻게 갱신하면서 여기요 갱신하면서 올라오죠 요 자리입니다 자 갱신하죠 요 자리가 지금 이날 갱신하면서 1300원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앞에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올라옵니다 여기도 물론 갱신하면서 올라왔지만 여긴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또 바로 이렇게 눌러버렸죠 근데 여기는 더 큰 거래량으로 어떻게 뚫어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 요 사이에 요 패턴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네 이 역대급 거래량 또 뒤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옆대급 거래량을 터뜨리죠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까지 네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해요 어 3000원 부근까지 여기까지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자 대형 포장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스텍 WB 볼게요 자 이것도 차트를 크게 펴봅니다 요렇게 자 요 부근이죠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요 부근입니다 자 요 부근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는 역대급 은봉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도 라운드 픽을 잡으면 아 여기도 똑같이 잡읍시다 자 4500원으로 잡을게요 똑같이 4700원으로 잡았었는데 4500원으로 한번 되요 이 자리입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네 요 자리죠 자 보세요 앞에 역대급 거래량을 여기 줄을 칠게요 요렇게 아 자꾸 이게 움직이네 네 네 이 부분이죠 여기를 갱신을 하면서 요 가격 4500원을 돌파해 주죠 요렇게 여기 네 요 부근부터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요 정도 네 네 그리고 현재 이런 모양이죠 네 얘는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잡아 들어 올려 준다면 이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세번째입니다 아난티에요 아난티 자 이것도 차트를 쫙 펴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네 자 우리 여기는 보지 말자구요 네 지금 밀렸죠 근데 이 밀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예 여길 돌파한 가격 요것도 그냥 만원으로 볼게요 네 여러분들 보기 쉽게 만원으로 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역대급 거래량 터진 거래량에 만원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한번 가볼게요 제가 조건을 드렸죠 요렇게 역대급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네 여기를 뚫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요 가격을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올려 줬어요 네 그러면서 역대급 거래량이 또 터져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음 덱스터 볼게요 덱스터 자 여기도 지금 차 다 핀 거거든요 차트를 네 역대급 거래량 터진 부분이 요 부근이에요 네 요 부근입니다 여기도 한번 똑같이 줄을 쳐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그냥 9,000원으로 보겠습니다 9,000원 네 9,000원으로 라운드 피규어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죠 네 이 부근입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아직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갱신은 못했지만 네 이왕이면 요걸 갱신하면서 터져주면 더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 요거 돌파할 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봉에 들어갔겠죠 네 요 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만원으로 잡죠 9,000원 잡지 말고요 네 여기 만원 잡죠 그리고 어 만원이니까 2만원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윙이나 중기로 이렇게 들어가 줬으면은 네 요렇게 한 195%에서 100% 사이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런게 사실 스윙이보단 중기에 가깝죠 여기서부터 한달 두달 세달 4달만에 100%면 네 시드머니가 크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나 20억 뭐 이렇게 사놓으신 분들은 세달이면은 뭐 20억 요렇게 벌겠죠 네 이게 고수들이 이렇게 버시거든요 네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라고 공부거리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긴 바로 있죠 네 네 자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요렇게 요 앞에 역대 끝 거리랑 터진 그 자리를 한번 볼게요 요 앞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조정 받을 때 새로운 역대 끝 거리랑 터졌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봉이죠 요 봉 역대 끝 거리랑 터진 봉이 요 봉입니다 네 요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 4000원 부근을 바로 뚫고 올라가 줬죠 네 바로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제외 그러고 나서 이게 조정을 주다가 어디서 역대 끝 거리랑 터져요 네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확대를 해보면 제일 높이 터진 이 역대 끝 거리랑 이 봉이 여기에요 이 봉입니다 이 봉 그쵸 그럼 여기도 라운드 피규어로 한번 줄을 쳐 볼게요 네 돌파한 자리든 아래든 위든 상관없는데 왠거나 하면 돌파 못한 자리 맨 윗부분을 흔드는 게 좋겠죠 라운드 피규어 6000원 한번 거볼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됐죠 이 부분 여기입니다 네 6000원을 돌파해 주고 나서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아까 만원 2만원 12000원 아 6000원 두배 12000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한달 한달 걸렸죠 한달 여기서부터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네 거의 100%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나왔겠죠 여기서도 한 10억 20억 사놨으면 네 거의 한달만에 10억 20억을 벌었을 거에요 네 한 종업만 더 볼까요 쇼박스 네 쇼박스 아 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기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어디에요 요 부근입니다 요 부근 요 양봉 요 양봉입니다 요 양봉이 돌파 못한 자리가 5500원 근데 우리가 쉽게 잡아서 여기 5000원으로 그쳐 5000원 네 요건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5000원 돌파하고 갭 띄워서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띄웠지만 5000원 아래로 밀려버리죠 그럼 5000원으로 잡는게 더 네 확실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5000원 부근을 요렇게 거래량을 갱신하면서 요렇게 뚫어줬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2봉에서 들어갔어야겠죠 2봉에서 그럼 이게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건 만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네 5000원 만원 중간값 지금 7500원까지 일단 갔어요 여러분들 네 7500원까지 일단 갔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서 한 달 지금 9월 중 9월 말 9월 말이었으니까 지금 10월 말 이제 한 달 지났죠 네 그러면 뭐 밥만 먹는다 밥만 먹는다 치면 여기서 들어가서 네 요렇게 네 한 달쯤 안 되는 기간 동안 50%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거래량에도 여러 가지 정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괜히 띄운게 아니거든요 어 대량으로 세력들이 올리기 위한 매직봉의 역할이 큰데요 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양봉이든 은봉이든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거고 사실 역대 끝 거래량이 터진 그 부근을 중심으로 인해서 어떤 양봉 그 거래량을 실은 그 양봉 갭 띄운 그 양봉 뭐 갭을 띄웠든 안 띄웠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어 이 위로 바로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는 패턴도 있고 아니면 한참 다시 밀어서 다시 올려놓고 네 올려가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간 만큼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성격의 양봉도 있고 또 은봉도 있습니다 이것도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쇼박스에서 또 여기서 역대 끝 거래량을 터뜨려 줬죠 네 이거는 여기 물량을 흡수하려고 어쩔 수 없이 띄운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 역대 끝 거래량 특히 이 5,000원 하고 7,500원 중간에 뭐 6,250원 네 여기 딱 중간 값이죠 이 6,250원을 아래로 다시 밀린다 하면 다시 이 6,250원 위로 한참 아래로 한참 조정을 주고 다시 6,250원 위로 올리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걸릴지 아니면 잠깐 한 2,3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릴지는 이 평선들 보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공부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주식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갯벙구라 사기꾼입니다 네 주식은 하면 알수록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어렵다 왜요?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네 정말 중요한 팁을 좀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내일은 좀 늦잠 좀 주무시겠죠? 네 재밌는 편안한 밤 즐기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상의 차트였습니다